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 며칠이 좀 걸렸고요 그 이제 어제 지금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정식으로 취임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가톨릭 신자더라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인데 첫 번째는 존 에프 케네드에요 그 아일랜드를 통해 그렇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정통성을 그 세우는 방법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그 민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니까 지금의 현대국가에서는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선거죠 국민들의 선택을 위해서 뽑는 그런 선거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가끔 독재정권이 있는 나라에서도 선거를 하기는 해요 그게 참 이게 거시기하다 자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이번 컨텐츠는 한번 각 나라의 정통성 합리화 작업들이 좀 시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원래는 내가 이게 되게 간단히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요 신라가 너무 많아 신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게 한부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부에 못 끝나요 1부는 약간 좀 그 이론적인 거 하고 이제 2부부터 시대적인 걸로 넘어가서 2부가 삼국시대 이제 그리고 3부가 이제 그 흔히 이제 뭐냐 무혈왕 이후의 신라시대 3부는 무혈왕 이후의 남북국시대 그리고 그 바래는 사실 좀 여기다가 ppt는 안 넣었는데 좀 그건 왜 그랬는지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부가 고려 5부가 조선 조선과 대한민국은 아마 연결해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한민국 이거 따로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분량 봐서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컨텐츠 각 나라와 정부가 자신들의 정보가 정당하게 세워진 정부이며 정통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재미삼아 정리한 컨텐츠예요 네 맞아요 그냥 재미삼아 해봤는데 ppt 페이지가 65페이지나 됐어요 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용도 할 수는 있어요 그 나도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런 이 관련된 이 에피소드 이런 것도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보다 이제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조사를 하면 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내 채널 구독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컨텐츠가 롱테이크로 가면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 그래서 진행의 성향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 컨텐츠는 한국 역사로만 한적을 했어요 한적을 했는데도 네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정통성 합리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짝 tmi를 넣자면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들의 정통성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정일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럽의 각 국왕들이 교황하고 좀 관계를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반정을 일으키는 군주들 중에서는 아예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반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정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교황이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게 사실상 쿠데타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정보강 윌리엄이 교황의 승인을 받고 군사를 일으켰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황의 승인을 받고 군사를 일으켰고 근데 교황의 승인을 받고도 그 실패한 경우 있어요 이제 독일인데 그 독일 그 카노사의 구료 그 주인공이었던 하이니 사세가 이제 카노사에서 한번 그렇게 그 엿을 먹고 나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후들을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잡아둬요 그뿐만 아니고 그 독일 안에 있는 이 교구들을 진짜 그냥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그 교구들이 황제한테 충성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그 하이니 사세의 반대편에 섰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 저러다가 왕권이 안정되면 자기네들은 이제 제거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그 이제 새로운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세운 다음에 그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하이니 쪽이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 이제 반란 반란 세력이 이제 교황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교황은 어? 분쟁조정권? 어? 나한테 있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 하이니 사세를 다시 파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란 세력께서 세웠던 누돌프라는 사람을 새로운 황제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독일에서 씨알 넘 먹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는 카노사의 96 이후 하이니 사세가 복수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하이니 사세가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회의를 조집해요 제국 제국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그때는 이미 독일 안에서의 그 가톨릭 교구들도 황제편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독일 쪽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하자 그 추기경 추기경들 중에서 새로운 교황 후보를 그 고른과 그래서 원래 그 교황은 콩클랍에 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 독일에서 그 제후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 아마 독일의 우호적인 추기경을 새로운 교황으로 앉힌 거야 클레베스 3세를 그래서 일단 독일 안에서 일어난 반란대를 일거의 격파를 해버리고 로마를 점령을 한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7세를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선출했던 추기경을 그 교황에 앉혀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그 예외적으로 교황이 편을 안 들어줬는데도 그 오히려 왕이 반정을 진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뭐 그런 거 좀 약간 TMI로 같고요 자 그리고 만일 뭐 여러분들의 추신 집안 예를 들자면 뭐 그 개성왕씨 전주이시 뭐 이런 집안이나 활동집안이 이전 정권의 몰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상들이 그래서 팔자가 그런 거였을 때 영상에서 댓글로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악플들은 검토 과정에서 내가 다 자르기 때문에 괜히 그 블랙 먹고 차단 당하고 그러지 말고 네 이쁜 댓글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론편 그 각 국가의 정통성 레지티머시라고 하죠 정통성 그래서 그 사회에서 그 권력 기반이 되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반도의 권력을 기반으로 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로 보는거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현대의 정치에서 대통령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부여받는 권력자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권력의 존임 근거가 선거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정통성 여권을 희박하면요 국가의 정보가 흔들리고 취약해요 뭐 심지어 내전을 통해서 정권이 붕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이 정통성을 부여하는 주체 이 주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많이 찍어줘가지고 그 정당을 그 집권 정당으로 부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죠 군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속을 시키거나 후계자를 지명을 하죠 상속자가 없으면 지명을 하는 형태로 상속을 하고 자 그래서 왕정에서는 이 정통성이 국가에 기반이 되는 진짜 무형적 자산이구요 전제군주제나 절대왕정체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후계자를 잘 골라야되요 후계자 잘못 골랐다가 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정통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천명 하늘의 뜻을 받았다 음 자 그렇구요 보통 이제 왕조가 교체가 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이 창업군주들은요 정통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내 욕심으로 권력을 뺏지 않았다 대의 명분을 갖고 일어나서 그 평화를 위해서 뭐 일으켰다 그리고 그 보통 새로운 왕조를 창업하려는 군주들은요 최대한 어떻게든 이전 왕조로부터 선양을 받았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약간 그런 보여주기식이 있어요 그 삼국시대는 그런 일이 딱히 없었는데 그래서였는지 고려도 그 고려도 사실 힘만 따졌으면 백제보다 신라가 약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신라 신라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태조 왕건이 신라 왕들하고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에 백제하고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경순왕이 그 김부가 이 고려로에 항복국서를 보내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뭐 넘겨주는 식으로 그 흡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신라가 왕조가 끝나죠 근데 그래서였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신라하고는 거의 그 피를 안 흘리고 그 흡수를 했잖아요 고려 태조는 그 그래서 이 경주 김씨 그 김부는요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을 좀 충분히 받아요 미량박씨하고 경주 김씨는 신라 신라 왕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는게 일단은 김부가 고려 태조랑 겹사돈을 맺게 돼요 그 김부한테는 그 이제 뭐냐 그 고려 그 충주 유씨 왕후의 딸을 낭랑공주를 그러니까 거의 그 왕후들의 가문 중에서 유력 가문이었던거야 그 유력 가문의 그 공주를 그 시집 보내줘요 김부를 사위로 삼고 왕건도 김부의 사촌을 사촌누이를 그 태조의 육왕후 중에 한명으로 맞이를 해요 후궁으로 맞이한게 아니고 왕후로 맞이해요 그 경주 김씨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해준거지 음 그래서 그 그 경주 김씨는 그래서 경주 지역에서의 그 호족 자격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주 김씨의 후손으로 김부식이 이제 고려 전개에 등장해서 나중에 문화시중까지 가죠 김부식이 문화시중까지 가고 삼국사기를 쓰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이전왕조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권력을 이어받았다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견훤하고도 그 견훤이 고려의 귀순을 청하면서 이제 왕건이 견훤을 좀 떠받들어주는게 상부로 떠받들어 주는 이유가 그 백제군이 그 견훤을 상대로 칼을 겨누지 못하게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야 음 오히려 이 백제와의 전쟁 때 견훤이 본인이 선봉에 서겠다고 자처를 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 진짜 견훤이 선봉에 서는 바람에 백제의 병겹들이 쉽게 싸우지 못했다고 음 자 그러면 서유럽 서유럽은 대개 로마제국에서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해요 동유럽은 조금 이제 이슬람에 그 영향이 좀 섞여서 이게 좀 약간 불확실해지긴 했는데 그 보통 독일 오스트리아 여기까지는 그 독일어권이죠 오스트리아까지는 근데 이제 독일의 동쪽 약간 이제 그 폴란드 약간 폴란드 기준이에요 뭐 폴란드라든지 발칸반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그 보통 그 뿌리를 그리스에서 봐요 보통 이 유럽의 언어들을 보면요 대부분 철자들이 비슷하잖아요 유럽 언어들 다 알파벳이잖아 그런데 유럽 각국 언어의 철자들이 그 서유럽 쪽은 라틴어하고 그 라틴어가 그 어원이고 근원이고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고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 언어 특히 러시아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영어권에서 보면 거의 이거 거의 무슨 그 기호 같거든요 근데 그 기호같이 생긴 글자가 그리스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유럽이 웬만한 로마 제국에서 정통성 이어가를 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이제 프랑크 프랑크 제국이죠 이때는 지금의 프랑스인데 그 프랑크 제국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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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 제국으로 가는게 서유기 800년이에요 서로마 황제로 책봉을 받아요 교황으로부터 음 교황이 이제 좀 그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좀 그 간섭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제 동로마와의 그 관계를 끊고 그 서로마 황제를 책봉을 한거지 그 제유할 황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없으면 만들자 해가지고 샤르마니오를 그냥 황제로 올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 제국이 분열되죠 프랑크 제국이 베르단조하고 메르센조하고 분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던 독일의 오토 1세가 10세기 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 황제로 책봉을 받아요 그래서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이라고도 그때는 불렀고 독일에서 보통 제1제국이라고 하면 이 신성로마 제국을 뜻해요 독일의 제2제국은 그 비스마르크의 그 통일 작업을 통해서 황제가 이제 비렐름 1세가 황제가 됐죠 보부전쟁을 통해서 그때를 제2제국이라고 하고 제3제국은 이거는 이제 독일 나치 정권에서 자기들을 이제 산제국이라고 한거지 자 그래서 보통 유럽권에서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론 이게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옛날에 봉권에서는 이게 왕의 통치력이 개인 형제에서만 영향력을 할 수 있었고 지방 제우들하고는 계약을 맺었거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뭔가 뭔가 제대로 안하면 그냥 계약이 파기되는거에요 계약이 파기되는 왕이 그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음 근데 이 봉권은 이제 백년전쟁을 전후로 해서 무너지죠 음 흑사병하고 백년전쟁을 전후로 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한때 왕권이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왕권은 그래도 종교하고 연관이 좀 컸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권위를 써가지고 왕의 통치권은 하느님한테 왔으면서 기존의 봉권제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쓸 수 있게 된거지 음 그래서 세습하고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은 이제 봉권제도 때는 영주하고 왕사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권신수설의 특징은요 재정일치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왕하고 하느님의 이 관계를요 주님하고의 관계를 뭐 내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 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약간 가톨릭교에 약간 떠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 즉위하는 즉위식 있죠 대관식 응 그 대관식을 보통 교황이 막 직접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나폴레옹일세에도 황제 대관 황제 즉위식 할 때 그 교황이 그 가서 참여를 하죠 어쨌든 그 이제 고대 왕들은요 사실 내가 신이다 아니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시조인 로물로스 그 로물로스는 막 그 열병식을 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비가 그치고 나니까 갑자기 앉아있어야 될 로물로스가 어디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 왕이 이제 승 승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왕이 승천한 거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승천했다고 믿는 거고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은 엄마인 올림피아스가요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가 신의 아들이다 내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해서 결국 필리포스 2세하고 이혼해요 필리포스 2세가 이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암살을 당하죠 암살 당하고 나서 잠깐 그 뭐냐 외국에 도망가 있던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로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보통 집정관이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이 최고 제사장을 맡게 되면서요 이제 이 황제들한테 카이사르랑 아우구스투스의 그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후 로마 황제들은 그 최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겨받아요 그래서 로마는 일종의 재정일치였던거지 그 다신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 가톨릭을 종교로 인정했는데 가톨릭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다른 신의 숭배를 반대를 하잖아요 십계명의 1순위로 그러다보니 그 콘스탄티누스는 가톨릭을 종교로 인정을 하는데 본인이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 황제가 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존 종교 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 황제들은 죽기 전에 세례 대세를 받고 죽어요 그러다가 아예 테오도시우스의 세가 가톨릭을 국교로 지정을 하면서 그 그 황제의 최고 제사장 그 겸임을 빼버려요 그제서야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때부터는요 그 아예 그냥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아 응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 때부터는 세례를 받고 죽기 때문에 기존의 로마식으로 화장하는 방식이 채택되지 않아요 그 당시 가톨릭 교리는 화장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톨릭 교리에서도 화장할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아무래도 몇 자리를 만들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화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고대 군주들 고대 군주들은요 근친의 결혼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는 왕족하고 왕비족이 아예 성씨가 정해져 있었고 신라는요 왕비족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그냥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끼리 결혼을 한거야 서로끼리 결혼을 하다가 늙지마리 깐 이후 석씨는 그 권한이 없어지고요 그 김씨 중심으로 세습을 하면서 박씨는 계속 그 김씨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진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헝강왕의 사위가 다시 박씨가 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다음에 고려에도 태조의 왕우민 후궁 집안이 계속 왕씨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요 근데 이때는 되게 특이한 제도가 있었어요 고려에는요 그 고려는 그 성씨를 아빠 성씨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엄마 성씨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보통 아들들은 왕실성을 따라가고 딸들은 엄마의 성씨를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그 뭐냐 외척 가문들이 유지가 된 거예요 고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친을 했어 막 그리고 태조가 워낙에 그 뭐냐 왕우랑 그 후궁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깐요 그 건국 초에는 이봉 남매나 사촌범위이더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봉 이봉 남매끼리 막 결혼하고 아니면 사촌이나 외사촌끼리도 막 결혼하고 막 그 조카 관계들도 막 결혼하고 응 그게 말하는데 숙종시대 때 숙종시대 때 육촌이내 근친의 결혼이 금지가 됐는데 말로만 금지가 된거죠 실제로 그 숙종의 아들이 예종인데 예종의 왕우가 이자겸의 둘째 딸이에요 응 근데 이자겸의 둘째 둘째 딸이 이제 태자를 낳아 태자를 낳아서 그 인종의 인종에게 이자겸의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이 이모들이 왕으로 들어간거야 물론 그 인종의 그 이모들은 이자겸의 난이 끝난 이후 이자겸의 난이 평정된 이후 피위돼요 자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법에 의하면 이제 8촌 이내 직계범위에 포함되는 근친결혼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요 8촌 밖으로 벗어나면 해도 돼 법적으로는 해도 되는데 이제 집안에서 안좋아하지 어 집안에선 하지말라 그러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요 겹사돈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것도 보고 보면요 두 형제가 두 자매하고 같은 자매하고 결혼을 해버리잖아 그래도 돼 그거는 허용돼요 그거는 예외야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어쨌든 그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 있었죠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서 부부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이혼한 두 집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족 범죄에서 해지가 돼요 이 가족의 범죄에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재결합해도 되고 그 그 예를 들어서 이혼한 남편의 남동생하고 그 이혼한 아내의 여동생하고 둘이 결혼해도 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서 그렇게 결혼한 사례가 있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은요 이제 중세 이후 중세 이후에 이제 그 재정일치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자기를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가톨릭 교리에 의해서 십기명 첫 번째 의거에 가지고 자동으로 파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의 근원을 교회가 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교회의 눈치를 보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의 규범과 행동은 세속권력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나 신학대학에서 해석해서 그 중세 때는요 이 오히려 교회가 각종 이런 재판을 만든 종교 재판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리고 왕이라고 해도 이 폭정을 저지르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저항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시민 저항권이 약간 합리화가 돼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유럽에서 혁명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민주정 민주정은 보통 이 선거를 치러요 이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이 부여가 되고 보통은 레인덕이 있어도 웬만하면 다음 선거이 있기 전까지 정통성 훼손은 거의 없어요 정권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 박근혜 씨 정권이 결국 임기 1년을 남기고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죠 1년을 남기고 파면돼버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 정책 추진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정통성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40%까지는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의 지지율 그 대체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게요 정책에 대해 현재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지가 자 그리고 이제 선거의 결과 조작이 되거나 강압적인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있었던 게 3.15 부정선거죠 하지만 선거 제도 자체를 없애진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최서원 게 이때처럼 박근혜 씨가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은 해야지 북한 정통성이요 북한은 진짜 그냥 원시적인 세습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다 하고 자부하는 김일성이 후손들이거든 그래서 그 김일성의 집안을 보통 백두혈통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그래서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하고도 이게 안 맞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도 안 맞아 그냥 자기들의 주체 사상인 거야 그러다보니 통치자가 폭정을 저지르더라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어떨까 기업은요 보통 기업은 차기 회장을요 선거로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들이 찬성 반대 그냥 이러고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요 그 기업의 총수가 보통은 가족들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거든 아무래도 이거는 그 원래 그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상속이 상속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상속도 보통 있는 편이죠 그래서 가업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가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을 잃는 게 합법은 돼 있어요 다만 상속세는 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재용씨가 아직 회장 취임은 안 했죠 부회장으로 삼성 회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그 상속세가 그 상속세가 거의 뭐 엄청나더만 거기에다가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제 이재용씨 다시 구치소 들어와가지고 원래 그 2년 몇 개월인가 그 선고 받았는데 이미 한 1년치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몇 개월만 갖다 나오면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삼성은 몰라 감방에 있는 동안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아마 내야 될 거야 그리고 아마 공식적인 회장 취임식은 이제 나와서 하겠지 아마 그동안 삼성전자는 회장이 아마 공석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 그 그 그래서 재벌의 구조 보통 창업주가 은퇴를 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경영을 분리를 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창업주가요 이제 삼성은 특용은 창업주가 이병철씨죠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상속은 이병철씨가 죽고 나서 완전히 상속이 이뤄졌지만 그 보통 이 소유하고 경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영권을 먼저 주고 상속을 좀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어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렇고 이 어쨌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집안에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업을 승계를 하는 기업도 있고 승계를 안하는 기업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몇 대 대기업들 그 대기업은 네 대체로 상속을 해요 대체로 상속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 3대로 세습이 됐죠 3대째 세습이고 엘지는 지금 4대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의 승계 그래서 보통 국가는요 승계를 한다고 하면 나라가 새로 흡수되거나 뭐 분리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그런 과정의 승계라고 하고 국가 재산 외교적 지위 이런 걸 다 이제 이어받는 거야 그 이와 관련된 국제법에는요 비엔라의 협약이 있어요 비엔라에서 국제위에서 협약을 한 적이 있는데 조약 분야 관련돼서 그건 국가가 어떤 조약의 내용을 계속 이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승계가 되는 거야 음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이해의 관계보다는 국제적인 상업 이권 문제가 좀 많아요 음 다 돈이지 다만 이제 정부랑 국가의 정통성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게 좀 약간 짓고요 국제정치에서는 이게 좀 약간 오히려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국제정치에서는 사실 돈이 더 커 자 그럼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우리나라는요 대한제국을 대한제국의 그 영토 판도하고 이제 그거 그 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정통성을 내재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판도를 개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지만 기존의 이씨감은 그 황실은 예우를 하겠다 나름의 최대한 예우는 했어요 그 대한제국 황실의 그 마지막 황가가 그 창덕궁에서 살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클린슬레이트의 독트리 백제 출발 이론에 이에서 전임국이 체결했던 조약상의 의무를 떠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일본이 을사늑약을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 을사늑약을 비롯한 각종 불법조약 불평등 조약 불법조약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 한번 그 일본에 의해서 불법조약으로 강제 그 합방이 되는 바람에 강제 합방이 되는 바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런 을사늑약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광복후의 제1공화국 정부는 아예 대한민국 헌법에 빼박 못하게 박아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 연호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연호는요 1919년이 대한민국의 1년이에요 그래서 2021년이 대한민국 103년이에요 1919년부터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국회에 뭐 방청이 이런 거 가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그 회의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 기록을 남기는 그 기록지에 연도를 쓸 때 대한민국 몇 년이라고 써요 그렇게 그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괜찮아 근데 국가가 해체가 되면요 이 국제법에서는요 국제연합 유엔의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 해체된 나라들이 해체된 나라들이 그 이제 유고실라비아가 되게 여러 나라들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 그런 경우 1449년에 지금의 중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흔히 줄여서 중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이에요 그 대만이 맺었던 외국과의 조약을 중국이 파기를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대만이 국민당 정부가 기존에 맺어놨던 계승이나 그 조약 같은 거를 개성하거나 갱신하거나 이런 걸 다 거부한 거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련 소련은요 그 이제 소련도 다 갈라졌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권리랑 의무 이런 거를 이 독립국가연합 쪽에서 이걸 합의를 해요 러시아가 계승을 해 다만 러시아가 이제 기존 소련 땅에 있었던 군사장비나 군사시설이나 이런 거는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시 그 일단은 시설은 매각해요 시설은 매각을 하고 장비들은 들고 보낼 수 있는 장비들은 러시아에 반납을 하거나 그 뭐 일정기간 대여 리스 이런 식으로 줘요 그렇게 되는거지 자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소비트 민족청으로 시작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으로 승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대 제국이 됐지만 그 1945년 연합군이 점령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군정을 거친 다음에 한국전쟁 기간 중에 일본의 그 정부를 승인해줘요 대신에 일본은 현재 국제조약에 의해서 자위대를 제외한 자체의 군대를 가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독일은요 동독의 원래 주가 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체된 다음에 각자 동독의 5개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을 하는 주가 되는 형식이에요 독일은 연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독립국가연합으로 15개국이 갈라지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각 독립국이 아니고 미국의 주성격으로 독립국가연합으로 갔었는데 사실상 지분은 러시아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는 사회주의 공화공인데 그 베트남 전쟁으로 흡수통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가리발디라는 그 통일 영웅이 있어요 통일전쟁의 영웅이 있는데 그 가리발디가 사르데냐 출신이에요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반도 옆에 있는 섬이거든 이 섬인데 이제 그 원래는 그 사르데냐 그 사르데냐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코르시카가 나폴레오니스의 고향이지 근데 이 코르시카는 그 이탈리아가 각 지역별로 정보가 갈라져있을 때 제노바 정보가 코르시카 섬을 프랑스에 매각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의 자취령이에요 프랑스의 자취령이고 그 어쨌든 이게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이 되고 그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독재를 하다가 그 이제 이탈리아가 연합군에 항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솔리니를 몰아내고 왕정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 그 왕정이 연합군에 이제 항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 왕정이 폐지가 되고 현재 공화정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이쪽은 지금 메인 승계곡이 세르비아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각 시대별 그 역사 정통성 이런 거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